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7월 11일자 기사입니다. 생활습관 몇 개만 바꿔도 암이 이긴다. 놀라운 결과라는 기사인데요. 미암학회 5명 중 2명 생활습관 받고 암으로 인한 사망 예방 암으로 인한 사망 사건 10건 중 4건은 급련과 체중 감량 등 생활습관 변화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다. 미국 암학회는 11일 현지시간 발간의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30세 이상 성인에게 발병한 암살의 40%와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약 절반이 예방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 예방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유전이나 환경이 아니라 흡연이나 비만, 음주 등 개인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. 암이 안 걸리고 자기가 노력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. 암학회는 2019년 미국에서 30세 이상 성인들에게 발생한 암살해로 인한 사망과 함께 암 발병과 사망을 이루게 한 18개의 위험 요소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. 암 환자 178만 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59만 5,700명의 중 위험 요소는 암 건수 중 31만 3,300건 40% 및 암으로 인한 사망 26만 2,100건 44%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암학회는 이런 결과가 흡연과 비만, 음주 등이 암 발병 및 사망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입증하여 금연과 다이어트 절주와 운동으로 암 발병과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. 암협회 최고 환자 책임자인 알리프 카말 박사는 암 발병은 불운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여겨지지만 개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. 일상을 바꾸는 것으로 암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. 암 사망과 연관된 위험 요소는 흡연이 28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도한 비만이 7.3% 음주가 4.1% 운동 부족이 2.5% 낮은 과일 채소 섭취가 1.5% 그러니까 흡연이 제일 암을 일으키고 비만, 음주, 운동 부족, 낮은 채소 과일 섭취 이런 것들로 나타나네요.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 암에 나의 건강 코멘트는 흡연이 그렇게 나쁜데 끊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하다는 습관입니다.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죠.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피는 거예요. 운동 부족은 차를 가지고 다니니 걸을 일이 없어서입니다. 그래서 현대인들이 다 차로 아침에 집에서 타면 저녁에 또 퇴근해서 들어올 때 집에서 내리니까 운동 부족이었죠. 저도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다 일을 이제 끝내고 저녁에 들어올 때는 또 차 타고 들어오니까 뭐 걸을 시간이 없잖아요. 그리고 운동 부족이 되죠. 집에서라도 실내에 운동 기구를 들여놓고 매일 간단하게 10분씩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과일이나 채소를 거실 창가에 아파트에도 쌈채소와 과실수를 이렇게 베란다에 키울 수 있어요. 거기 다 열려요. 우리가 서울에서 다 해봐서 아는데 서울 강남집에 살면서도 채소 다 갖고 먹고 꽁이 오면서 안에서 꽁이 날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그리고 과실수 열매 다 따먹었어요.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7월 12일자 기사 생활습관 몇 개만 바뀌어도 암이긴다.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.